원 렛 원 렛 네, 유닛 한 밴드입니다 그럼 박수로 안녕하세요 수아하셔야 되는데 배 많이 고프시죠 저희가 오늘 노래가 다 음식이에요 아, 저 작년에 부신 분 있죠? 또 왔습니다 아 진짜 작은 것 같은데 좀 작은 것 같은데 마이크 준비 안 돼요? 네 일단 한 곡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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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바람수가 고단치 않도록 생각나는 바람도 지금 하여 수 있을까 잠시 먼저 나는 이런 목덕방에 내게 창기 들어 나가셨기 누굽고 노래를 흥얼거리시고 흥얼침나고 또 돌아오시던 그 날 나는 즐거워하네 수박도 너무 크네 너무 잘 익었네 나는 즐거워하네 그런 나를 따뜻한 눈비로 걸어 만져줄게 울 할아버지 생각나네 울 할아버지 같이! 울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나의 친구 울 할아버지 울할아버지 꿀 할아버지 이금비로 ques 나의 친구 울 할아버지 생각나니 생각나니 보다 티나다나 생각나니 생각나니 안녕하세요. 유재락 팬들입니다. 작년에도 이 노래 처음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? 네. 진짜요? 저 초대해주신 이범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 두번째에도 좀 신나는 노래 할게요. 제가 강선혜씨 커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제 자기달곡도 있긴 한데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서 안좋아하시더라구요. 오늘은 유명한걸로 에랄랄라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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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상ша technique 가모니카 이베리오 예 랄라 세븐이 호날네 예 랄라 자유는 참 좋아 예 랄라 기차는 시원 다 겨드네 어쩔지 올라가는 내 맘 불냄새 터 국냄새 터 노래가 많네 기분이 좋아 천국 같은 세상이야 예 약품이다 바라겠네 이런 날엔 혼자라도 볼만 없어 바꿔 빛던 모든 덕천이 천이지 가모니카 이베리오 예 랄라 랄라 예 랄라 랄라 예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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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리 demo 괜찮나요? 감사합니다. 원래 작년에 혼자 왔는데 오늘은 가까워서 저희 밴드원을 데리고 왔어요. 밴드원 기타 잘 치죠? 3번에서 교습소 하고 있는 강사님입니다. 선생님들 중에 3번 쪽에 선생님들 계시면 지금도 잠실적인 출강도 나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. 다음 곡은 또 먹을 건데 공민명곡 연어 하겠습니다. 3번째 노래 구르는 건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질만의 심리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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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는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예 여러 갈래 길 중 빠른 연기 길 내가 돌아가고 있네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고구란 길이 일찍이라도 답답해지는 발바다 멀도록 저러 가다 보면 저 넓은 것 같애 고마서 하실 수 있겠지 driven 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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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